고수가 되기 위한 필수 스킬, 그 중에 첫 번째로 비거리를 상상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파4에서 드라이버를 치고 나서 우드로 써도 안 올라가는 홀들이 있다고 하면 고수가 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치고 나면 한 150m 이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220m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80m 이상이 나가야 고수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윙을 아주 이쁘게 하고는 계신 분들이 많은데 스피드가 나지 않아서 비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이동도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몸의 코어도 많이 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운동이 있는데요. 클럽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양손을 편 상태에서 빠르게 이렇게 회전을 해볼 거예요. 제가 세는 거는 16개를 이제 했는데요. 어떤 분이 볼 때는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초를 잰 게 이 16개라는 기록을 가지고 다음에는 17개, 18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빠르게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코어도 강해지고 중심 이동도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코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도 호흡이 가쁠 정도로 운동이 많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스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코어를 사용해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끌어올릴 때 이 코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백스윙을 강력하게 빠르게 올려서 끌어내리는데요. 만약에 일반 분들이 이렇게 코어가 약한 상태에서 올렸다가 프로 선수와 같이 강력하게 올리면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가던 힘에 의해서 코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백스윙을 갔으면 빠르게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코어가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저는 이거는 중심 이동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심 이동 같은 경우는 좌우도 중요하지만 또 앞뒤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렇게 스웨이. 이런 동작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중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제가 빠르게 가면 중심이 차 있고 회전이 돼 있고 또 빠르게 하게 되면 또 이쪽에서도 밀리면 아무래도 느려지기 때문에 제가 이 축을 지킨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코어와 중심 이동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초를 하면서 자기가 오늘은 몇 개 했으니까 내일은 몇 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세워서 매일 운동을 하시게 되면 골프에 필요한 코어 강화와 함께 골프 스윙에 필요한 몸의 회전, 중심 이동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